토마토가 이정도면 좀 작죠? 지금 보시다시피 이정도면 호박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시골에 갔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이즈의 호박을 보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 앞에 한 50m도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서 삼척을 가는 글쎄요 저는 이정도 안개 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차나 뒤차 모든 차들이 지금 비상등을 켜고 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국수호박이라는데 폭이 한 40cm 길이가 한 70.80kg 무게가 한 약 7-8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마어마하죠?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무게가 하도 나가서 한 10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클 것 같은데 봄부터 껐다 그러거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국수호박 예 국수호박 예 국수호박